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청각들 매니저 유안나입니다. 오늘은 모아비도 마스터 함께 찾아보려고 가져왔고요. 성능 좋고 튼튼하고 가격 좋은 차량만 골라서 한번 소개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딜러만 볼 수 있는 전산이죠. 모아비도 마스터만 매물 검색했습니다. 68대에 들어와 있네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는 수원에 있고요. 여러분도 중고차 시세 알아보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차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시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 보실 첫 번째 차량은요. 여기 보시면 날짜 보이시죠? 6월 4일에 입고되었습니다. 현재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사진이 몇 장 없어요. 기본 옵션만 설명드릴게요. 20년식 7만키로 판매가격 3670만원 용도변경 없습니다. 매어는 2% 사고나 교체이력 없고요. 미세누유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차량 관리 잘 되어있죠? 누유한 건 없이 깨끗하고요. 스타일에 드라이버 아이즈 옵션 추가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도 좋고요. 이런 컨디션들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사진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이차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주시면 더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0년식 주행거리 8만 3천키로 판매가격 3,45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요. 용도변경 없습니다. 매어는 5% 사고나 교체이력 없고요. 미세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안전무사고 차량 누유한 건도 없고 1인 신조 차량 보호물력도 없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있고요. 시트 컨디션도 좋아요. 까지거나 해진대 보이지 않죠? 지자석 트렁크 모습,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유비오 내비의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 차선 이탈 방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드레드 좀 남아있죠? 타이어 휠 깨끗하고요. 선 루프 추가되어 있고, 앞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차키 2개 보이고요. 요런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20년식 8만 3천키로 판매가격 3,450만원,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 보호미력도 없이 차량 관리 상태는 너무 좋았죠? 선 루프까지 옵션 추가되어 있어서 옵션 상태도 좋습니다. 요정도 컨디션 차량은 어떠실까요? 4륜구동 마스터드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20년식 주행거리 11만키로 판매가격 3,180만원, 흰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매어는 3% 타고나 교체 이력이 없고요. 미세노유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관리 잘 되어있죠?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 용도 변경도 없고요. 시트 컨디션도 좋아요. 깨끗하죠? 뒷좌석 트렁크 모습. 전동 트렁크.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내비게이션. 타이어 트렌드 좀 남아있고요. 타이어 휠 깨끗하고. 앞좌석의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차선 이탈 방지. 주전 들어가 있네요. 20년식 11만키로. 판매가격 3,180만원.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 용도 이력 없었고. 6인승 차량입니다. 차량 관리 상태는 너무 좋았죠. 근데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좀 있습니다. 대신 가격이 저렴하죠. 4인구동 마스터드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를 볼게요. 이번 차량은 21년식 주행거리 10만4천키로. 판매가격 2,890만원. 검정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어요. 매어는 3%. 타고나 교체 이력. 무사고 차량인데 뒤쪽 트렁크 리드 교체한 건 있습니다.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입니다. 외관 모습은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전동 트렁크. 썬루프 추가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내비게이션. 유비오 내비 하이패스 룸뮬러 블랙박스. 헤드업 디스플레이.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죠. 타이어 휠 깨끗하고요. 차선 이탈 방지 옵션도 추가되어 있네요. 차키 2개 보이고 앞좌석에 연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1년식 10만 4천 키로 판매가격 2,890만원. 내부 컨디션도 너무 좋았고 옵션 상태도 좋았습니다. 썬루프 추가되어 있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어라운드 뷰까지. 근데 뒤쪽 트렁크 리드 교체가 한 건 있는 게 조금 아쉽네요. 대신 가격이 좋습니다. 스타링구독 마스터즈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볼게요. 이번 차량은 20년식 주행거리 9만 6천 키로. 판매가격 3,299만원. 회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매어는 2%. 사고나 교체 이력 없고요. 미세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관리 잘 되어 있죠. 무사고에 무교환, 누유한 건 없고요. 시트 컨디션도 좋아요. 까지거나 해진데 없죠. 뒷좌석 트렁크 모습. 전동 트렁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선이탈 방지 옵션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내비게이션. 유비오 내비해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습니다. 타이어 휠 깨끗하고요. 딱히 보이는 건 지금 하나 보이네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0년식 9만6천키로. 판매가격 3,299만원. 뭐 특이 사항이 없는 차량이었죠. 네이버 커디션 모두 좋았고 사고 없이 깨끗했습니다. 다른구동 마스터즈 등급의 회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볼게요. 이번 차량은 20년식 주행거리 7만7천키로. 판매가격 3,220만원. 흰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렌트. 있다고 나오는데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레어는 4%. 사고나 교체이력은 없고요. 미세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외관 모습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타이어 휠도 까진 되었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깨끗하죠? 주행 보조 시스템. 간절주행 들어가 있고요. 유비오 내비의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연동 트렁크. 앞좌석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딱히 지금 보이는 건 하나 보이고 앞좌석의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20년식 7만 7천키로 판매가격 3,220만원. 차량 관리 상태는 너무 좋았죠. 보험 이력도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컨디션도 좋았어요. 렌트 이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구동 플래티넘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볼게요. 이번 차량은 21년식 주행거리 7만 1천키로 판매가격 3,680만원. 회색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어요. 매어는 2%. 타고나 교체 이력 없고요. 미세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관리 잘 되어 있죠? 외관도 깨끗하고 시트 컨디션 베이지 시트로 좋습니다. 빠지거나 해진데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선 루프 추가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내비게이션 차선 이탈 방지 옵션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에 열선 동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건동 트렁크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죠? 타이어 휠 깨끗하고 에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21년식 7만 7천키로 판매가격 3,680만원 차량 관리 너무 잘 되어 있었죠?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시트 컨디션도 좋았고 썬루프까지 옵션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죠. 전체적인 컨디션과 옵션 상태 뭐 다 고려했을 때 무난하게 추천할 수 있는 차량이네요. 탈흥구동 마스터즈 등급의 회색 차량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차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셨을까요?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이었습니다.